네 우리 최유정씨는 위키미키의 마스코트이자 멀티플레이어죠 네 가운데 마크된 곳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주세요 네 보기만 해도 미소를 위험하는 미소 유발자 최유정씨의 숨겨진 네온 핑크 헤어 컬러도 아주 통통 튀는 유정씨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트레이드마크의 상큼한 미소 아유 꼭 하고 있는 아이디에뻐라 좋습니다 무대일 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을 통해서도 매력을 발전하고 있는 자세다능한 위키미키의 최유정씨입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정씨 약간 피키미키한 우리 아까 안무 포인트를 못 짚어서 조금 이렇게 안무 포인트 포인트 안무 얘기부로 네 네 하나 둘 셋 아 아 좋습니다 피키미키 아 또 피키미키 피키미키 어우 그렇죠 이런 모습들 네 고맙습니다 최유정씨였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은 위키미키의 김도연씨 네 무대 중앙으로 위치해주시고요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움과 카리스마까지 모두 장착한 대표적인 멋붐 아이돌이기도 하죠 포토제니카 모델로도 유명한 우리 도연씨 네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추체주신 여러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모델 포스 느껴지는 아웃포즈의 머리칭입니다 네 그냥 뭐 막 찍는 것 같아도 다 화보예요 오른쪽 끝까지 실망 부탁드리고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네온오렌지 컬러의 머리색 아 너무 예쁩니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요 역시 위키미키의 비주얼답습니다 많은 사랑받고 있는 김도연씨가 위키미키에서 어떤 화려함을 질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피키피키 포인트 안무로 살짝 네 포토타입 이어가볼까요 왼쪽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형 옆에 한번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견바라보시고 네 자 피키피키 한번 피키피키 네 오른쪽 보시면서 네 어 아직도 피키입니다 피키피키 위키미키 우리 김도연씨 고맙습니다 자칫 무대 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은 위키미키의 리더죠 우리 지수연씨 네 리더기 때문에 또 어 굉장히 또 무덤직스러워요 네 가운데 자리해주시고 왼쪽부터 바라봐주세요 네 수연씨는 최대 든든한 맏언니이자 메일보컬 그리고 리더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맡고 있죠 장면도 바라봐주시고요 털털한 성격이 소유자로 수연씨를 향한 일곱 멤버들의 사랑과 신뢰가 되려나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앨범을 통해 더욱 성장한 위키미키의 메일보컬 지수연씨의 노래 실력 여러분들 꼭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포인트 한번 좀 가볼까요 피키피키 네 왼쪽 왼쪽부터 네 좋습니다 정멸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위키미키의 리더 맏언니 우리 지수연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위키미키의 세일씨 모셔볼게요 아 미안해요 엘리씨부터인데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위키미키 엘리씨 위키미키 엘리씨입니다 네 자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주시고요 엘리씨는 위키미키 에너지 드링크로 멤버들은 물론 팬들에게 항상 즐거움과 기분 좋은 긍정 에너지를 선사한다고 하죠 네 정멸 바라봐주시고요 오늘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심지로 유니콘해요 네 너무 잘 어울리고요 정말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느낌 나요 아 예뻐다 풍부한 표정이 아주 매력 포인트인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네 행복한 미소 좀 전해볼까요 네 역시 우리 엘리씨도 안무 포인트 네 어 그렇죠 네 조금 다른 걸로 좋아요 아 아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안무예요 오 돌아와서 왼쪽 자유스럽게 네 좋습니다 무궁무진한 우리 엘리양의 매력 고맙습니다 네 미안해요 스틸라서 네 네 무대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희씨는요 맑고 청량한 눈방울로 한번 무대 위에 깜짝 놀라 퍼포먼스로 또 한번 둥한 시선을 사로잡는 마성의 매력을 세우지 않죠 네 자 이번 앨범에서는 위키미키 스쿨의 거울 봉주를 맡고 있다고 하죠 네 아이 예뻐라 거울보는 포즈 좋아요 오른쪽 보고도 거울 한번 볼까요 네 어 거울 한번 봐야죠 네 자 무대를 사로잡는 미소와 함께 이번 앨범에서도 세희씨 화려하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키미키 안무 포인트 살짝 찍어볼까요 네 피키미키 오 피키미키 좋아요 정면 보면서도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자 몸이 살짝 틀어서 오른쪽도 한번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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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세희씨 고마워요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위키미키의 로아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로아씨는 위키미키의 애교폭격기라고 하는데요 끝없는 애교 공격과 또 인디언 보조교와 정말 탈출구가 없죠 네 루아씨가 올해 또 스무 살이 됐다고 하는데요 루아씨가 보여드릴 통통기고 상큼 넘치는 다양한 매력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쯤 루아씨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애교 한번 가볼까요 예 인디언 보조교가 듬뿍 파인 아무도 따라 못해요 너무 깜찍하죠 네 우리 스무 살이 된 루아씨 앞으로 성장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리나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리나양은 위키미키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죠 네 아직 수줍은 듯 보이지만 무대에서는 180도 다른 강렬함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위키미키의 보석같은 멤버입니다 네 리나양이 이번에 정말 이 머리색을 새롭게 바꾼 것처럼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팅크러쉬 넘치는 모습으로 모두를 깜짝 놀래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매력만점 리나양에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루키 루키 암호 포인트도 함께하고 있고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자 팅크러쉬 매력 넘치는 포즈 네 좋습니다 우리 리나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루시아는 위키미키의 정말 사랑스러운 막내죠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자 막내 혼자 위키미키의 실세답게 무대 위 카리스마는 또 누구보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 아래에서 수줍은 사랑스러운 반전 매력을 가진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좋아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폭풍 성장만큼이나 매 앨범마다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리고 위키미키의 막내 루시 우리 노루시의 이번 앨범 언니가 기대네요 네 한 탁 네네 왼쪽부터 네네 어 어우 역시 막내라 스크러프라쉬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내 우리 루시아 고맙고요 이렇게 위키미키 멤버들 한 분 한 분 만나봤는데요.